또 숨겨 네가 나를 좋아하는 게 똑같다 똑같다 너나 좋아하지? 마크 씨! 자... 저도 해요 이거? 아 이거 해야지 더 해요? 끈 걸리지 않지 아니 잠깐만 잠시만 아니 이거 마크 티저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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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크가 걸어 나가서 오버랩이 되는 거지 아니 진짜로? 아 그럼 아... 아니 안 믿어지면 다시 한 번 봅시다 영상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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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을 보고 해 할게 할게 아 오케이 오케이 심심한데 농구나 한 판 할까? 그러지 말고 농구 한 판 해요 가자 너무 스태프장 나 여기 앉아있어 오케이 오케이 두 대로 특허치 해야 돼요 괜찮아? 자 레디! 액션! 아 우리 심심한데 농구나 한 판 할까? 그러지 말고 노력하면 되네요. 좀 합시다. 가자. 가자. 어땠어? 얼굴 빨개졌는데? 왜 얼굴 빨개진 거야? 지금 왔지? 지금 왔지? 좀 왔어. 성공이에요 아니에요. 성공! 마크 씨 멋있었어요. 마크 좋았어요. 우리 심심한데 농구 한 판 할까? 그러지 말고 농구 한 판 해요. 좀 합시다. 가자. 흠뻑에 끝내네. 이것이 배우다. 우리 진영이. 누나, 높이 맞춰줘요. 누나가 여기 있어요. 진짜. 나 데뷔 때는 유튜버가 발달이 안 돼 있어서 다행이다. 나는 이런 게 안 남았어. 에이. 누나 지금 취했죠? 취했네, 취했어. 야, 취한 거 앓으면 대리라도 불러줘라야. 그냥 혼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그냥 혼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물어보는 거야. 매너 올게. 어땠어요? 나쁜 남자 그만. 굿. 아, 좋았어. 우리 진영이는 연기는 되겠네. 어우, 대단해. 장난 아니에요. 에이. 네가 지금 취했죠? 취했네, 취했어. 자, 이제 미스터 식돈아. 네, 미스터 맛집 사냥꾼. 영재. 녹차 에스쿠자. 미스터 녹차. 너무 맛있다. 아, 하이라이트네요. 원래 하이라이트네요. 영재야, 그거 좋아하는 거 먹고 싶어. 너무 맛있겠다. 그거 좋아하는 거야? 네, 그거 좋아하지. 먹을게요. 에이, 이거 너가 좋아하는 거 없잖아. 음, 맛있다. 잘까요? 준비! 액션! 아이, 이거 못해. 좋아. 너 이거 좋아하는 거 왔잖아. 아, 정말 맛없게 먹는다, 쟤.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가 시리지 않아요? 아니요. 이거 이만큼이나 떠먹으면요. 이가 시리잖아요. 그렇게 싫으면 빨리 뜨지 마세요. 조금만 떠서 뜨시면 되잖아요. 너무 많이 났어요. 어떻게 됐어. 다시 한 번 갈게요. 자 레디 액션. 에이 이거 너가 좋아하는 거 같잖아. 맛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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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왔는데? 야 연기를 마지막에. 이게 뭐야. 아. 연기는 자식으로 갈래. 아 귀여워. 딱 그 앞에 저 자릴게요. 아니 그리고. 이게 봐봐. 아니 우리 영재씨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퍼 쓰면 이렇게. 음 맛있다. 이러잖아요 보통. 근데 이걸 푼 다음에 음 맛있다 자 꽉 자를게요 이거 너가 좋아하는 거 맞잖아 맛있다 맛있다